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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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릅니다 그냥 올라가 보고 있는거에요 오우 꼬리가 빤따 빤따 하구만 뜯어서 꼬리구이를 만들면 맛있겠어 자 싸워보자고 꼬리랑 어 브라스카 아버지 야 왠지 마법 못쓸거 같죠 오호호호호 프로세스야 야 빨리 해야돼 빨리 뉴크야 백마법 내가 먼저 할게 안됩니다 다크나이트 가자 그냥 털기 그리고 또 아 셀더 걸어놓죠 메가포션 자 또 갑니다 암흑의 하늘 최강의 데미지 네 Mo 나 왠지 쟈 왜 이렇게 안아파 보이냐 간지럽군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썬던 안되구요 그러면 빠이 하자 셀만 해요 오히려 그 삼자매인가? 걔가 더 센데 아이고 배임이 없다 자식들 왜 이렇게 약해 실망이다 꼬리 자 꼬리 타고 올라가면 안되나 올라가서 등딱지를 빼는거죠 역시 너희들 도움이 안되는구나 우리가 먼저 가야되요 야야 채울 시간을 좀 줘 주는거야? 어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뭐 문제없죠 아 아 엥마도사 어딜 가야되지? 여러개 습관적으로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스타일 습관 스타일 올라가 어느 부분이야 이제 발인가? 아 너희들 꺼져 도움이 안되니깐 여기가 여기가 유지할거야 저희는 단단의 응원이다 하하하 뭘 부탁해 응원을 부탁한다고 루브란 르브란 아이처들 아이처들 마법이다 이거 보니까 받는다 여인 잠깐만요 턴에 abc는 뭐냐 ven 다들 임마 석화였네 석화 안통해 임마 다크나이트 부적이야 저 3마리인데 3마리 아무리 봐도 어? 인터셉터 거물은 닿지 않아 알고 있어 아 옆구리는 아 암흥의 하늘 안된다고 이게 거미냐 이게 야자지가 이게 거미야 집중 집중 오 셀 걸었어 제기랄 미스 났고요 아 유나는 왜 미스가 나는 거지? 혹시 아시는 분? 야야야 이제 안된다 암흑 암흑 암흑도 안돼? 이렇게 썬드가 안되고 빨강 색깔에 주의하라고? 아니 주의하라고 해봤자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쟤들 때문에 우리 행등을 못합니다 지금 야 이거 안된다 이거 안돼 안돼 오 색깔에 보면 알 수 있다 색깔에 보면 뭘 알 수 있는데 뭘 뭘 봐도 몰라 뭔데 저게 속성이야? 일단 체라만 계속 채우면 되겠는데요 야 모르겠다 오른쪽 쌩 까고 왼쪽만 때립시다 뭐 하자는 거야 아 이거 뭐 했는데 끝났어 혼자 끝나네 내가 마지막에 때렸었나요? 때린 적이 없는데 어이옷꾼 야 어차피 아이템 놔둬서 뭐 할래 에펠 틱 세이브하고 오라고요 아냐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어라 내가 믿는 너도 아냐 내가 믿는 나도 아냐 누구도 아냐 네 사실은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요 면성이랑 싸우는 건가 오 너희들 너무 도움 안된다 오 야 발도 있어 조금씩은 긴장해 아 아 아 이거 꺼내면 그만 아닙니까 잠깐잠깐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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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쓰고 나서 리제네 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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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텔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백마도 서로 먼저 버프를 거래하죠 건거랑 안건거랑 차이가 어마어마 무시하기 때문에 벌었기 때문에 프로테스 어우 엠피 뺏네 이 더러운 놈이 잠깐만 메가 아 아 아무것도 낫겠다 아무것도 낫겠다 아무것도 낫겠어요 코어요 코어 알겠어 알겠어 시끄리시 아 저 칸의 마법 효과를 모여와 아 이걸로 풀 수 있구나 좋네요 오케이 암흑 계속 써 어 어 어 이럴 때는 아무것도 나 뭐지 뭐 걸거 없냐 이거 아 저한테 리플렉 걸면 되죠 더이상 저한테 마법 쓰면 안됩니다 걸어 아 아 가드 제기라 안전빵으로 그냥 둘다 체력으로 하죠 어 포레이즈 어 아이고 그래봤자 나는 전체 데미지다 뭐야 한 번만 죽었어 이거 아 이게 필요 없겠다 이거 아 마지막인데 변신할까요 그냥 변신합시다 아 나 이 게임하면서 얘 말고는 다른 애로 변신 해본 적이 없어요 쯧 만약 얘가 죽으면 다른 애로 해볼게요 빨리해 빨리해 살아나기 전에 아이 살아났잖아 임마 아군 전체가 받는 마법 데미지 줄인다 마법을 반사한다 오케이 아 아 이걸 먼저 걸었어야지 어 실드 실드 그냥 이걸로 바로 부숴버려 이거 아군 전체 헤이스트 효과 아 아 아닌데요 아 시드가 아니라 잭트였어 그래 여기 이계죠 이게 이게 이계니까 말아지는 겁니다 애쉬 불러줘 언습드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얘 우리 공격을 안하는데 받는 물리 데미지 아까 전 내가 그랬더니 이거 이거 두 개였죠 아 그럼 이거 다 걸어 버프 전부 다 걸어 또 어레이지 해보세요 어레이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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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역시 스토리 모드는 쉽구나 저 이 게임 하면서 노가다를 딱 다섯 시간만 했는데 나머지 노가다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쉽다니 다음은 남은 슈윈 에이 에이 흔는 이건 아니잖아 그 말대로다 흫흫 끝났냐 야 바라라인은 죽는거 아니지 빨리 나와 임마 끝이 아니라 모두 끝이라고 모두 뒤진다고 왜이래 아 역시 끝이 아니었네요 이게 끝이었으면 섭회했어 아 아 와와와와 말 버논져도 소용없다 오 오 네 모두 조금만 조금만 마지막으로 흫 흫 흫 흫 흫 올라가는거자 아 올라가서 슈윈이랑 싸우는건가 우와 우와 이야 야 저거 뭐야 핵 아닌가요 핵 이거 드라이건에서 봤어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내려와 임마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거야 저게 마지막이군요 저게 마지막이군요 저게 마지막이군요 이게 왜 변기야 이게 왜 고대변기야 말이 돼 이게 에그나간한테 혹시 모르니까 이거 걸고요 걸렸나? 나 못봤어요 어허 끝이 시작이라고 아니 이게 끝이야 엄마 나 나 암흑 와 암흑 진짜 빠르다 속도가 아 아 그래도 류쿠도 안걸립니다 절대 야 류쿠야 풀러줘라 야 류쿠야 풀러줘라 풀러줘라 기술은 느리기 때문에 저거저거저거 어디있어 마능력 풀고 나서 바로 암흑 끝 끝났죠 만능력 너 방금 뭐했냐 야 그냥 느긋하게 해도 되겠어요 쉽다 너무 쉬워 아 따따 따따 따이따 따이따 뭐야 되지 이거 뭔갈줄 해봐 너 내가 피가깝기 아 합성이나 해보자 어 전기옥 2개 악다 에스트 바블라 아 왼쪽 뿌리를 살리는거구나 아 뿔 뿔이요 괜찮아 암흑으로 죽일 수 있어요 암흑 한방이요 암흑 아 이네 야 뭔가한다 뭔가한다 얘도 정말 바보다 아니 우리를 죽이라고 MP 뺏지 말고 바보야 음 멍정아 오버드라이브인가 맨 오줌이 우호호호호 바로 메가퍼션이죠 타이밍 보성 야 나도 운도 없다 어 차라리 스토리 모드가 난이도 조절이 되었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쉽네요 스토리 말고 진짜 컨텐츠는 베벨 100층이었나 1층에서 100층까지 있는거 그거랍니다 그걸 깨야 진정이 이 게임을 즐겼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귀찮아서 랜 아니네 아 드레스 피어를 바꿨네요 가위복장으로 저 가위복장이 랜이 있던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 오 랜 슈윈 너 어쩌다 이 꼴이 된거니 왜이렇게 삐뚤어졌어 도대체 뭐가 맘에 안드는거야 너한테 전달하 kys 속지마 유은아야 그래 구하지 못하고 같이 죽었죠? 그 영상 나왔었죠. 그게 내가 보니까 렌을 구하려고 왔다가 도망치다가 죽은 거야. 딱 보니까요. 아... 아가키 스피어를 조금만 더 모았다면 스토리를 알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네. 게임을 좀 하다 만 기분? 아니야. 넌 렌이 아니야. 야 설마 깨달을 줄이야. 너는 렌이 아니야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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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? 얘 또 있었구나. 아, 좋네. 아, 어떻게 알지? 아,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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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오겐을. 야야야야. 앤만우사? 테라 오브 자나르쳸드. 테라? director 브라운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메가버전 오 order 다크나이트라도 버텼어 rede 하니야 끝난게 아닌가 플리치볼 오 다행이다 너 파인 잘 때렸다 멍차한건지 프로테스야 필수네요 필수 숭숭숭숭숭이 퐁퐁 임망 전나 쳐맞아라 다른 애들 변신해 볼까요? 실 혹시 모르겠어요 마법을 쓰는건 아니고 저 기술은 티라에 역시 프로테스입니다 정말 약하다 어 이게 또 나네 타인 변신해 보자 타인 계열가 아 변신하려면 다 해야 되지 아 어떡하냐? 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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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? 야 뭐 벌써 지쳤냐? 아아 아 진짜 역하다 노답인데 파워브레이크 보스 레이? 보스 레이? 빵냐아 약하네 아 아이고 어? 에? 어떻게 된거야 프로테스 걸린거 아니었나요? 아 이 녀석 데미지가 세졌어 보니까 어 그래 이정돈돼야 재밌지 아 레이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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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으로 한번 훔쳐볼까 또 냐 어 죽었어 아 또 죽었네 파이면 열락이 때리는데 정말 반드시 훔친다 영웅의 약? 저건 뭐지? 영웅의 약? 저건 뭐지? 영웅의 약 아군 한명이 물리 마법 대미지 무효상태가 된다 오웅 오 괜찮은데 그래 죽여라 죽여 어버헤드칭 잘하면 장난치고 있으면 안되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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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레이저 그리고 영웅의 약을 쓰는거죠 파인한테 자 이제 유나만 때려 가드 이거였군요 이거 도대체 무조건 이기라고 하는건데 이거 영웅의 약을 왜죠 이번엔 건어로 제발 좀 건우를 훔친다 사실 그냥 끝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변신은 봐야지 스페셜 드레스에요 한 번도 안맞았다니깐 자 몇 번 안남았다 5500원 0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